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얘가 기반이 되는 거죠 assimilation theory하고 그 다음에 dissonance theory 해서 나오죠 그래서 동화이론하고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앞에 여기에 cognitive화가 붙습니다 소비자 행정론에서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해서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써요 그 두 가지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contrast theory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위에 두 가지 이론은 뭐냐면 기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discussion이 뭐였어요 expectation이냐 disconfirmation, output이냐 이거 가지고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화이론하고 인지부조화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대가 disconfirmation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expectation level을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갖고 출발하죠 이 상품은 얼마 정도 될 거야 한 70 정도 성능이 나올 거야 자 진통제를 먹는다 진통제는 무조건 나는 5시간 정도 될 거야 라는 꼭 기대를 가지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약이 3시간뿐이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시간의 갭이 negative disconfirmation이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죠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동화이론하고 인지부조화 이론은 뭐냐면 uncomfortable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그거를 소비자는 뭐에 맞춘다는 거예요 expectation에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합리화라고 부르는 거죠 뒤에 가서 이거는 뒤에 ppt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행동론 강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거기에 맞춘다는 거고 contrast 대조이론은 뭐냐면 뒤에 기대와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 따라서 disconfirmation이 positive, negative하게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여태까지 가정으로 세웠던 그겁니다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부정적이면 negative하게 disconfirmation이 발생하고 positive하게 disconfirmation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disconfirmation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위에 나오는 소비자 부조화 이론하고 동화 이론은 뭐냐면 disconfirmation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confirmation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위에는 뭐냐면 갭이 발생하면 이 갭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expectation의 performance를 맞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대조이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결과에 따라서 disconfirmation 자체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 보면 evidence라고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가정에 보면 동화 이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disconfirmation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면 부정, 긍정, disconfirmation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연구해봤더니 contrast 이론이 맞다라고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위에 동화 이론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negative disconfirmation이 일어나면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낮게 오히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하게 되면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변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assimilation 이론은 expectation 레벨이 중요하고 결국은 expectation이 중요하고 contrast 이론은 disconfirmation experience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두 개에 대한 관점이 뭐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냐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assimilation 이론은 뭐냐면 동화 이론입니다 동화 이론은 사회 문화 쪽에서도 많이 써요 어떤 이민족을 정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동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도 많이 쓰는데 소비자학에서는 사람들이 기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즉 자기가 기대했던 걸로 뭐예요?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결과를 제품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cognitive 이론도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형성이 되는데 인지 부조화에서는 태도가 행동을 형성하고 결국은 행동에 따라서 태도가 반대로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를 볼게요 이해를 해볼게요 오른쪽 거 먼저 봅시다 우리 이소부아 알죠? 여우와 포도나무 여우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거 많이 하죠? 소비생동론에서 여우가 포도나무를 봐요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맛이 없다고 하죠 내가 못 따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내가 못 따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서 나는 안 먹는 거예요 옆에 보면 나오죠 미국의 사이버 교주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게 뭐죠? 이거 봅시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바치면 대홍수가 일어나서 돈을 바치면 UFO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바치죠 UFO가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사이버 교주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안 나왔어요 그럼 저 사기꾼 이게 아니고 와 우리가 열심히 했네요 라고 합리화를 시킨 건이죠 속은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단 종교가 판을 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동화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소비자에게서는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 광고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이론들이 이미 옛날에 나온 이론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게 언제 나왔죠? 여기 보면은 73년도고 이게 이론이 이게 나왔죠 60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벌써 50년대 60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지금 소비자학도 이거 가지고 쓰죠 동화이론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70년 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의 뒤에 가보면 뒤에 가서 나오는 심리학은 1800년대에 나온 심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는 100년 전 얘기예요 이론이 그런데 아직도 맞아요 아직도 맞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쓰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게 오래됐다 그래서 이게 구식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대조이론은 어떻게 돼요? 제품에 대한 기대와 사용 후 제품의 성과가 있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디스컨포메이션 되면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가 오히려 더 낮게 인식하는 거예요 기대보다 낮으면 야채 원래 50인데 더 낮추는 거예요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얘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낮잖아요? 그럼 더 올려요 그래서 컨트라스트 이펙트가 있죠 따로 컨트라스트 이펙트가 뭐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알죠?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을 보여줄 때 쇼핑 백화점에 가잖아요 그럼 백화점에 가면 5천만 원짜리 옷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4백만 원짜리 옷을 얘기해요 싸보여요? 안 싸요? 5천만 원 대비 4백만 원이면 아우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10만 원짜리 보여주고 4백만 원이라 그래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보이죠? 똑같은 4백만 원짜리인데 5백만 원, 5천만 원 다음에 4백만 원짜리를 보여주는 개념과 그 다음에 10만 원을 보여주고 4백만 원을 보여줄 때 하고 사람은 오브젝티브하게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서브젝티브하게 느낀다니까요 비교를 하잖아요 대조라는 게 비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성능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올리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론들을 봤는데 다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리하게 보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디스컨포메이션이 아니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시믈레이션 컨트라스트 프레딕션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종합해서 봤을 때는 프로덕트 익스포저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위에서 나온 이런 이론 관점들에서 동화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결국은 상품이 노출된 후에는 익스펙테이션, 디스컨포메이션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컨포메이션, 퍼포먼스로 공교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볼 수있으면 볼 수있uję 밀explower 감사합니다.